안녕하세요 로즈픽스입니다 오랜만에 가져온 드라마 패션은 바로 요즘 핫한 메디컬 드라마 닥터스에요 요즘 미모에 물오른 이 언니 우아하고 세련된 유혜정 패션과 뭘 걸쳐도 모델포스 풍기는 도도하면서도 발랄한 진서우 패션을 가져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매번 리즈 갱신 중인 박씨넴 이 장면에서 입고 나온 블라우스는 클로디 피에로 제품이에요 가격은 말 안해도 짐작이 가시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캐주얼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는 블라우스에요 자 그럼 비슷한 제품을 찾아볼게요 자 여기 거의 똑같은 제품이 있어요 가격은 4만원대 편하면서도 활동성이 있고 하나만 입어도 심플하면서도 멋스러운 룩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비슷한 느낌으로 콩스타일에서 이 블라우스를 추천해드릴게요 컬러감이 은은한 포인트를 주는 여성스러운 블라우스에요 적당히 여유있는 핏감으로 몸매 제한 없이 착용 가능하고 소매 라인의 밴딩 디테일이 안정감있게 핏을 연출해줘요 네크라인의 테슬 장식으로 트렌디함을 더해주고 하의는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아이템이에요 가격도 2만원대면 이런건 바로 사도 되겠죠? 자 이 장면에서 박씨네가 입고 나온 블라우스는 질스튜어트 제품이에요 패턴이 자칫 나이가 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박씨네가 입으니까 고급진 느낌이 드는데요 역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인가요? 자 그럼 비슷한 제품을 찾아볼게요 3만원대의 가격이면 질스튜어트 제품에 비하면 정말 착한 가격인데요 이런 패턴과 컬러감이 있는 블라우스는 하의를 최대한 심플하게 해주는게 예뻐요 심플하면서도 베이직한 바로 데님 데님과 입으면 블라우스에 포인트를 주면서도 멋스럽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살짝 빈티지한 패턴의 느낌으로 스타일란더에서는 이 아이를 추천해드릴게요 컬러감이나 패턴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어요 하늘하늘 바람불 듯한 실루엣으로 소매 디테일로 너무 예쁜 아인데요 페미닌한 감성을 자극하는 블라우스로 이 아이도 데님 팬츠랑 함께 연출하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이 장면에서 입고 나온 블라우스는 이자벨 마랑 제품이에요 어깨 부위쪽 디테일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컬러감까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아 이건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 가격을 보면 블라우스가 28만 5천원 눈물을 먹고 그림의 떡이라 외쳐봅니다 자 그럼 이 아이를 한번 찾아볼게요 비슷한 제품으로 가격은 4만원대 정말 착하죠? 이 아이는 이자벨 마랑 제품보다는 길이감이 조금 더 있어서 원피스로 연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하게 바캉스 패션으로 연출해도 좋고 이렇게 데님 팬츠랑 매칭해도 정말 깔끔하고 예쁜 데일리 룩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름에 하나쯤은 꼭 소장해둬야 할 아이템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비슷한 느낌으로 봉자샵에서 이 원피스를 추천해드릴게요 에스닉 패턴이 매력적인 원피스예요 원피스 전체적으로 패턴이 돋보이고 소매 밑단과 넥라인의 태슬 장식이 포인트로 들어가서 여성스러움을 업 시켜줘요 개인적으로 이런 V넥라인을 좋아하는데 목선과 쇄골라인까지 돋보이게 해줘서 여리여리한 느낌까지 연출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가격은 무려 18,000원 여러분 이런거 넣어서 장바구니에 담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서 패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장면에서 이상형이 입고 나온 원피스는 랩 제품이에요 여성스러움이 물씬 느껴지는 이 원피스 가격을 한번 알아볼게요 129,000원 요즘 이런 스타일의 원피스가 참 많이 나오는데 화이트 컬러의 블라우스와 블랙 컬러의 원피스 컬러감으로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코디예요 뭔가 충동적으로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비슷한 제품을 한번 찾아볼게요 가격이 3만원대 거의 비슷하죠? 전체적으로 A라인으로 떨어져서 부해 보일 것 같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허리 쪽에서 한번 라인을 잡아줘서 오히려 더 날씬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런 코디는 데이트룩이나 하객룩으로도 정말 예쁠 것 같죠? 자 그럼 이번엔 비슷한 느낌으로 롱 원피스를 11AM에서 찾아볼게요 요즘 참 많이 등장하는 디자인의 롱 원피스를 소개해드릴게요 레이어드에서 입기 좋은 프릴 원피스 발랄한 느낌을 연출하고 하늘하늘한 블랑 소재로 시원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해줘요 루즈한 듯 슬림하게 떨어지는 핏이어서 날씬해 보이고 깊게 파인 브이넥으로 티셔츠에 레이어드해서 입기 좋고 아 또 한 가지 이런 아이템은 비키니 위에 비치웨어로 활용해도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 장면에서 이성경이 입고 나온 블랙 원피스는 듀엘 제품이에요 허리 라인을 잡아줘서 좀 더 날씬한 느낌 연출이 가능한 이 미니 원피스 비슷한 제품을 밀크코코아에서 찾아볼게요 가격은 3만원대 디테일이 듀엘 제품보다는 적지만 소매 디테일의 리본이 사랑스러움을 연출해줘요 무엇보다 바디라인을 잡아주면서 풍성하게 흩어지는 스커트라서 골반이 작거나 엉덩이가 작은 분들이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꼭 사야 될 것 같은 원피스였어요 베이직한 디자인이어서 페미닌하게 라인을 살려줘서 데이트룩이나 하객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이성경이 입고 나온 비스트의 원피스 올해 정말 핫한 비스트의 스타일인데요 패턴이 큼직하지만 컬러감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원피스예요 자 그럼 비슷한 제품을 한번 찾아보면 정말 거의 흡사한데요 가격은 3만원대 이성경처럼 블라우스에 코디해도 좋고 이렇게 티셔츠에 심플하게 코디해도 좋아요 바캉스룩이나 데이트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날씨가 더울 때는 이렇게 살짝 긴 롱 원피스가 활동성도 편하고 햇빛도 차단해줘서 저는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슷한 느낌으로 제이엘프의 원피스를 소개해드릴게요 무드있는 디자인으로 트렌디하게 즐겨 입기 좋은 슬리브리스 원피스 여성스럽고 청순한 느낌으로 허리 뒷밴딩으로 더 날씬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얇은 어깨 스트랩근으로 여리여리하게 연출할 수가 있고 베이직한 상의랑 함께 코디해서 원피스에 포인트를 주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요 아이도 데이트룩이나 바캉스룩으로도 손색이 없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유예정 박신혜와 진서우 이성경 패션이었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요즘 본방사수하는 드라마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다음번 드라마 패션은 영상 오른쪽 카드에 설문조사를 해놨어요 꼭 설문조사 참여해주셔서 다음번 드라마 패션을 선택해주세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좋아요와 댓글도 잊지 마시고 인스타그램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그럼 다음번에도 더 알찬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